안녕하세요 몽몽이 삼촌입니다. 오늘 라이카 사냥하시는 우리 선배님이신데 라이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이카의 장점과 단점, 라이카의 수력성 라이카는 부려보시니까 사냥해서 어떤 게입니까? 어떤 매력이 있어서 라이카를 부리고 계십니까? 저는 라이카 접한지 한 대장이 7살이고 그전에 라이카를 2년 정도 든이었으니까 9년, 10년 정도 됩니다. 경력은 짧지만 저는 개를 다루는 지가 30년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독일 그분한테 그분 지금 살았는지 몰라도 지금 살아계지만 나이가 한 70등이 될 겁니다. 독일에는 그때 어떻게 가게 되죠? 저하고 아주 친한 형님이 공직에 계시는데 지금도 공직에 계시지만은 그분은 뭐 훈련에 대해서는 뭐 취식이 아주 박해하죠. 그분 제자들이 대한민국 공직에 거의 중요적인 게 다 있습니다. 그 개 전문가로서 저희도 부터 사이가 다 있고 종률이 너무 세입기네. 그 사장님이 공짜가 되어있겠어요. 세상에 근데 우리 라이카 이야기를 하다가 구전 이야기를 하잖아요. 라이카의 매력 라이카의 매력 왜 라이카이 빠졌는지 아주 똑똑하고 영악하지만은 아주 개살 굽고 교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은 근데 아주 좋은 선생견이에요. 좋은 선생견. 그 설계지요. 그리고 흙통이 물론 좋아야 되지. 이수신 장군이나 뭐 여러 큰 대통령이 계시지만은 큰 물건은 큰 거래에서 나오고 작은 물건은 작은 거래에서 나오죠. 그러니 혈통이 아주 좋은 것만 저는 키웁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왜 그래 키우냐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큰 혈통 좋은 혈통에다가 좋은 설계를 붙이면은 좋은 개가 나오고 라이카는 처음에 아주 코도 좋고 청각도 좋고 다 좋아요. 일반 개들보다도 뛰어납니다. 엽성이 아주 뛰어나고 후각은 말로 편모하고 청각도 물론 그렇고 호랑이 잡으려는 게 대단한 거고 그리고 이 교정 방법은 아주 교활하기 때문에 복종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집 개들이 4살, 5살, 6살 먹는 개가 4마리, 5마리 정도 되는데 이 아들은 아주 저한테 천 번 이상의 밥을 더 받아 먹고 차를 천 번 이상 더 샀어요. 복종이 아주 중요해요. 복종. 그 말은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라이카의 매력을 높여 지금 라이카를 키우잖아요. 근데 전부 다 라이카가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만나면 뒤에서는 90%가 라이카가 아주 나쁜 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방 말하면 복종이 안 돼서 그렇죠. 아주 복종이 중요하다는데 복종이 안 돼서 아주 어렵다. 복종이. 차를 사냥을 잘 하다가 어느 날 차를 안 타고 뺀질거려서 그러면 뭐 행동교정을 해야 되는데 교정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못 키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또 어려운 게 아닌데 행동교정이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명견에게도 재교육의 시간은 온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훈련을 하거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냥을 하면서 그럴 때 이 개가 나를 배신했다. 이렇게 말을 잘 듣던 개가 오늘 차를 안 타고 말을 안 듣고 이게 나를 놀린다 생각하고 개를 그냥 두고 차버리곤 해서 아예 이제 개가 다시 차를 태우기 힘든 상황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나의 차를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아까 코하고 천각이 아주 좋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끈이 너무 길거나 아니면 하나의 냄새를 맡고 갔는데 다른 냄새를 타고 또 다른 냄새를 타고 그래서 너무 멀리 가는 거 마을에 내려가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말하자면 복종 훈련이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훈련이 안 돼가지고 라이카를 욕하고 라이카를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죠 앞에서는 말 안 하지만 뒤에서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금방 듣기에도 라이카는 아주 좋은 개라 했는데 아주 중요한 게 복종 훈련이다 그거 제가 정말 절실하게 듣게 와타 네 사냥개는 경찰계나 궁전자들은 와타 는 뭐 복종이 다 하고 하는데 사냥개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산에 가면 와타 요거만 하면 되고 우리 대장이야 뭐 과자하면 뭐 자기 정확한 냄새 나는데 다 갑니다 내가 오늘 봤는데 이제 끈이 그렇게 길지가 않던데 근데 보통 보면 끈이 평소에 너무 긴 개들 있잖아요 끈이 길다는 건 뭐냐면 냄새가 날 때 길게 가는 거 말고 냄새가 없는데도 벌 수색을 하고 멀리 다니는 개들 있잖아요 그런 또 아까 혈통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또 그런 혈통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라이카가 벌레를 타고 이 냄새를 타고 갔는데 또 저 냄새를 타버리고 끈이 길어지는 거 그거는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혈통이고 하나는 사람이 교육을 못 시켜서 그렇고 그래서 라이카를 실패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루시아 유명한 사람들이 한 얘기가 이 라이카하는 자체는 처음에 훈련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저는 러시아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러시아말은 조금은 합니다 저도 고집이 세고 러시아하고 비슷하고 라이카를 처음 교육시킬 때 근육을 시킬 때 근육을 빨리 시키면 안 됩니다 라이카는 라이카는 아주 약한 견종입니다 연성이죠 그러니까 약한 걸 강하게 시키는 게 개 한 살이라고 하면은 사람으로 치면 한 일곱 살 정도에요 일곱 살 이하 라이카는 대형이니까 한 여섯 살 반 이래 보는데 지적 능력을 말하는 거에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얘기에요 사람으로 치면은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한 살이다면서 사람 연령으로 스무 살을 보거든요 정신 연령이 아니고 신체로 지금 말하는 건 정신 연령으로 라이카는 여섯 살 반입니다 사람은 한 살이 그래 사람도 여섯 살 반에는 힘을 못 씁니다 기저귀도 못 가는 친구도 있고 그래 사람 두 살이라고 하면은 두 살이 아니고 개 두 살이라고 하면은 라이카로 치면은 사람은 13살 정도 되는데 사람 13살은 국내 학교 초등학교 1학년은 아무도 모함도 없고 덩치만 커다라지 바보지 뭐 그래 사람 20살 정도 넘어도 지금 애들은 바본데 라이카가 세 살 정도 해야 자기 능력을 조금 온 발휘하고 그때부터는 아주 훈련 능력이 아주 뛰어 올라가는 거지 세 살 능력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한 살 되면 아주 늦습니다 그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말해요 라이카는 빨리 좀 먹어야 된다 이러면 먹어야 된다 그래 그러니까 사람도 장군 될려고 하면 오시도 내 장군이고 쓰러내는 이 장군이 안 돼요 솔직히 아무리 강 큰 사람도 서로 살면 장군이 못 됩니다 개도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개도 국천이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모든 개나 사람 중에 기초가 튼튼해져지면 큰 개 나오고 기초가 시원치 않으면 부지부지합니다 다른 얘기는 할 수도 없고 구체적으로 라이카의 장점 단점을 안 해도 벌써 다 나왔네요 라이카는 좋은 개인데 아주 복종 운영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좀 기다려줘야 된다 이걸 수 있게 복종도 강하게 세포트나 로또 왈라같이 강하게 시키면 안 돼 나이카는 내 먹던 걸 개한테 주고 개 먹던 걸 내가 먹고 이게 아주 훌륭이 나이카가 또 금방 큰 말을 하는 건데 뭐냐 멘시아이가 심한 개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해버리면 이게 또 완전히 더 멘시아이가 더 심해지는 개들이 있잖아요 부드럽게 달아줘야 성격도 연승이지만 또 혈통적으로 멘시아이가 강한 놈도 많잖아요 나이카는 낙가림이라 하는데 멘시아이가 네 네 그거는 저는 잘못된 번식이라고 봅니다 그죠 네 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식당 마신다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마지막 지성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